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수 정혜미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카고, 그리고 LA로 동포 여러분들을 만나러 공연장에서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설레고요. 여러분들 무대와 객석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것들을 나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제가. 긴장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서 좋은 음악, 좋은 감성을 전할 수 있도록 저도 연습 많이 해서 갈게요. 여러분들 웃으면서 만나요.